대전시가 국회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정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정부의 국정운영이 본 궤도에 접어든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